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잇!! 봄수가. 봄수가 살았어 여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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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 마세요 여보 이거 꿈아니야? 요루야 꿈아니야? 이거? 아따 안 돼 뭔데 왜 그래 아파요?? 아파요? 아니 꿈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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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체로, 단체로 미쳤어 왜 그래 나 방금 전까지 자전거 타보고 있었어 자전거를 뿜 아냐 자전거 안 타고 있었어 넌 죽었었다고 봄수야 트럭에 치어서 내가 왜 뭐야 무슨 소리야 거짓말 하지마 진짜라니까 여보 봄수야 돌아왔다니까 말 좀 해봐 아우 봄수 뭐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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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뭐야 너 무슨 일이야 봄수야 넌 죽었었는데 저 기계 때문에 너가 살아났다니까 아 여보 이제 봉수도 들어왔으니까 우리 가족이 벌써 이제 다섯 명이 됐어 여보 이거 완전 대가족이네 왜 왜 우리가 왜 다섯 명이 아 시끄러워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뭐야 깜짝아 너 누구야 너 뭐야 아 맞다 둘이 처음 보는구나 아 늑대야 늑대야 벌써 셋째 나왔어 누구야 이렇게 큰 셋째가 어떻게 있니 어 그 봉수야 처음보지 턱현이 처음보지 그니까 사람은 아니고 외계인이야 외계인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옆에 외계인이 있다고 아 그렇게 됐어 말하자면 거짓말이고 이거 죽어야겠다 다시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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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어 말하자면 좀 긴데 외계인이랑 같이 나게 됐어 봉수야 늑대야 예 내가 예전에 말해줬지 말해줬짖 아니 근데 죽었다면서요 어 맞아 저 죽었다면서요 어 우리 아들이야 이거 봐봐 사진 봐봐 늑대야 도플갱화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니까 어떻게 돼서 살아나게 됐어 에엏 아 이게 무슨 마인크래프트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나요 뭐 그렇게 됐어 그렇게 살아난다는 게 간단한 과정이었어? 어 어 어 좀 말하자면 길어 그냥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니까 봄수가 어떻게 살아났냐면 이거 시간을 돌리는 기계로 시간을 돌렸더니 봄수가 살아났어 아이 거짓말 치지 마요 어떻게 시간을 돌려 봄수야 니가 이 기계 때문에 살아난 거야 오오오오 넌 믿기 힘들겠지 어 그 늑대야 진짜로요? 어 어 이걸로 고장난 걸 넣으면 새 거로 변하더라고 어 그래 그럼 그럼 아저씨 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와인병하고 가방을 새 거로 만들었어 그리고 봄수도 유골함을 넣으니까 봄수가 다시 새 거로 변한 거 있지 나도 새 거야? 어 새 거야 너 지금 나 새 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럼 아저씨 어어어 그럼 이거 내 고장난 유에포도 그럼 새 거로 만들어줘요 그럼 빨리 어 어 아 나 그럼 드디어 집 가는 거예요? 아 어 드디어 가는 거야 드디어? 드디어 드디어 이 지구에서 탈출하는 거야 아 드디어 간다 드디어 집 간다 아 아 드디어 간다 신난다 늑대야 늑대야 이 고장난 유에포를 색으로 만들 수 있긴 하거든 네 그런데 이 기계의 설명서를 보면은 딱 세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있어 그런데 아까 이 와인병하고 가방하고 봄수를 살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다 미안해 늑대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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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이 마세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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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야 왜왜왜왜왜왜 내가 다시 죽으면 이게 한다가 아니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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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참아참아 아니아니야 목숨은 소중한거란다 어 이런 이런 얼마하지도 않는 골똥복 야 뭐 어때 여기도 나쁘지 않잖아 늑대야 싫어 나 지금 가고 싶어 나 지금 가고 싶다고 그냥 계속 살자 이렇게 하고 싶어서 다 싫어 다섯명이서 이렇게 오순도중 살자 늑대야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집에 가고 싶다고 아 아 잠깐만 내가 그러면 기계 사용 설명서를 한 번 더 읽어볼게 혹시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어 집에 가고 싶어 참고로 이 기계는 딱 세 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써있는데 안 될 텐데 어 뭐야 이거 예? 세 번은 너무 적다고요? 한 번 더 쓰고 싶다고요? 에이 안 돼요 에이 참 안 된다니까 꼭 한 번 더 쓰셔야겠다면 기계 뒤쪽에 비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기계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이 기회를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계를 이용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 뭐야 늑대가 돌아갈 수 있겠는데? 어 그러면 제 거 고칠 수 있는 거예요 UF? 어 잠깐만 이따 이 기계 버튼 뒤에 있는 거 찾아봐 버튼이? 어 찾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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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버튼 여기 있다 띡? 어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나? 어? 어 아빠 잠깐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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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그래 왜 그래 얘 외계인이잖아 어어 그럼 이거를 고쳐주면 가는 거잖아 어어 그렇게 쉽게 버릴 순 없지 하하하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위험한 가족이었나? 으흠 외계인은 비싼 거에요 봄새 얘가 갑자기 사라다니 야 이상해졌나 아 늑대야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느, 드, 드디어 가, 가는 거예요? 어어 내가 버튼 한 번 눌러볼게 쌩으로 변할 거야 얍 Olá 식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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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